자 그러면 개구리 사령하자 개구리 사령 놀아라를 우리가 배우다 말았다며 놀아는 다 배웠고요 반감대도 다 배웠어요 서울 삼각산을 반절 배웠어요 아 서울 삼각산 들어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개구리에서 놀아라 하고 반감대만 배웠어? 네 아 또 그렇구나 앞소리도 안 배워줬네 했어요 앞소리도 당연히 배웠죠 그러면 거기 앞소리부터 해갖고 반감대 그러면 서울 삼각산 배워줄게 반감대도 배웠다고요 아 근개로 복습을 해야지 큰개로 사람아 큰개로 반감대 저기 저기 앞소리 해갖고 거기 배운 거 싹 하고 서울 삼각산 뒤에 있어줄게 네 오야오야 자 시작 해 시작 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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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그러다는가 여기도 봐봐요 간다 아 간다 누군가는 그렇게 돼 뭐냐면 멋이 들어갖고 내가 엇박으로 놀아야지 하는 또 설맞은 멋쟁이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 간다 아 간다 내가 또 흘러가가다는가 이렇게 해도 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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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홉 박이서 간다를 붙이기도 해 그리고 저기 뭐야 간다를 열 박제해서 간다를 할 수도 있고 아 아 를 아홉 박으로 하기도 해 간다 아 아 간다 하기도 하고 간다 간다 너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해도 틀렸다느니 그렇게 아이고 꼭 집어서 막 그렇게 무색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 저기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라 이 말이야 예 오 시작 د 언 Gö 어리 어머 Comment 허 그 고거 고기야 도영아 도영아 늘거지 그 españ 어 어어 쌈 사람이 여기 여기 12일 홍이요 4달러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우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아하하하하하하하 으흥흥 고기야 반갑네 반가워 설리촌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단에서 따로 짜고 건나 땅에서 불 끈 서산나 다운이 다기봉 던지 구름 감 속에 사여왔나 어린이 어흥 고기야 서울상국사를 배우는데 여기에 할 때 반갑네 할 때 어린지를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제 모임에 갔거나 누가 반가운 사람이 안 나타나면 반갑네 반가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무구양님이 많이 오랜만에 해서 무구양 오시니 반가워 이렇게 아니면 만난이도 해야 돼 무구양 만난니 반가워 신어부님 반하니 반가워 거기다 그렇게 붙여줘 신어부님 오시니 반가워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가르치면서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단에서 따로 짜고 하단에서 불끈 서산나 하단에서 불 끈 서산나 하단에서 불 끈 서산나 하단에서 불 끈 서산나 하단에 다기봉 던지 구름 감 속에 사여왔나 여기도 이 후렴도 하하 어린이 어떤거 붙여서 상관없어, 딱 고정해서 그 놈이 아아아아 그 놈에 그 놈 달린 거 아녀 오늘 붙여고 나서 내가 기분이 컨디션 좋다고 목 조식이 좀 좋을때, 목 조식이 좀 안 좋아 그럴때는 평음이 좋아 그럴땐 해도 되고 이제 아따 내가 오늘은 멋을 좀 내고 싶네 이렇게도 하고 그 세가지 중에서 어떤 조합을 해도 괜찮애 딱 이놈에다 이놈인데 뭐야 저놈에 저놈 나오는데야?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놈의 이놈 어떤 놈 그 세개 중에 막 매칭을 아무게나 해도 된다 이 말이야 풍미랑 반갑네송이라고 해야 돼 네 흥탈이 형도 마찬가지야 흥탈이 형도 그 후렴이 한 개만 있는게 아니야 봐봐 아하이고 대고 허허허허허 나그그그 도 있지만 아하이고 아하이고 태고 허허허허허 나그그그 이거 높이고 그 다음에 한번 높이고 어 그렇게 그리고 또 해 그냥 뽑기도 하고 아하이구 태고 허허허허허 나그그 성화 그렇게 바꿔서도 나 나 허허허허허 성화 이렇게 해도 해줘 아하이구 태고 태고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성화 흐가 나 내 해 이렇게 멋을 해 성화 흐가 나 내 해 해도 돼 응? 많이 있어 그놈아 그놈아 하나만 갖고 고집스럽게 황소 모양 무소의 뿔로 혼자 외뿔로 물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 흥탈행에 무소처럼 저기하는 그 노래도 있어 흥탈행에 그 가사도 있어 내가 또 배워줄게 한꺼번에 막 겉멋만 들으라고 많이 막 흥탈행만 배워주면 겉멋만 짠뜩 들어서 다섯 개로 한 거야 이 다섯 개도 겉멋들어 지금 저 소리는 못 듣고 그러면 서울 삼각사나 배워줄까? 서울 삼각사나 발물어 보자 시작 서울 삼각사나 발물어 보자 너는 이곳들에 있어 시작 너는 이곳들에 있어 제 많은 제자들을 제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지금도 진버딘는 지금도 진버딘는 어딨는 풍유나마 풍유나마 장 안에 카 holder 장 안에 인자 잦은니 장 안에 계속 Wright 세 번째 팍에서 장 안에 가득 잘 쓴 자네 세 번째 팍에서 나와야 돼 장안에 가득 찼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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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세련되게 장안에 가득 가득 찼슨니 찼슨니 장안에 가득 찼슨니 걷지가 니가 절슨까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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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시곤아 하아 얼른 시곤아 하아 뒤에께 얼른 시곤아 시작 얼른 시곤아 하아 얼른 시곤아 시곤아 절시곤아 시곤아 시곤아 얼른 시곤아 절시곤아 얼른 시곤아 절시곤아 서울삼각사 나 말 물어보자 하아 하아 거기서는 기운도 좋아 거기서는 사그라져야 돼 사그라져야 돼 서울 삼각산 한 바을 물어보자 흐려 서울 삼각산 한 바을 물어보자 너는 이곳에 있어 지혜만 온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지금도 진벗 있는 풍류나마 지금도 진벗 있는 풍류나마 장 안에 가득 찼은지 장 안에 가득 찼은지 어찌하니까 절손가 어찌하니까 절손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대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대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대 얼씨구나 절씨구 얼마나 이뻐요 이것들 보시오 얼마나 이뻐요 이게 너무 예쁜거에요 너무 예뻐 무고양님 맛있는거 무고양님 오늘 이걸 들고 오실려고 진짜 고생하셨어요